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로 만드는 간단한 간식 술안주 소개예요. 바삭하고 고소해서 감자튀김보다 더 맛있는데요. 허브와 마늘향을 입은 감자구이와 산뜻한 그릭요거트 소스 같이 만들어봐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만들기도 너무 쉬워요. 먼저 감자는 잘 세척한 후 반으로 잘라주세요. 찜기에 올리고 강한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익혀주세요. 감자가 6월 제철을 맞아서 너무 맛있는데요. 이맘때 감자는 특히나 영양이 풍부해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C와 B1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20분이 지났어요. 감자가 거의 다 익었는데요. 약한 불로 줄이고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감자가 부드럽게 익었어요. 종이 호요리에 올려주시고요. 도구를 사용해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소금, 올리브오일, 말린 허브 믹스를 고루 뿌려주시고요. 감칠맛을 더해줄 파프리카 파우더와 갈릭 파우더도 고루 뿌려주세요. 5분에 구워도 되고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했어요. 180도씨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세요. 그 사이 함께 먹으면 좋은 그릭 요거트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향이 좋은 딜 또는 처빌은 줄기를 제거하고 입부분만 촘촘 썰어주세요. 레몬은 즙을 내주세요. 그릭 요거트에 레몬즙, 올리브오일, 다진 마늘, 소금 약간, 그리고 총촘 썰어둔 딜 또는 처빌을 넣고 고루 섞어주면 차지키 소스 준비되었어요. 음! 감자가 노릇하게 익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곱게 갈아서 올려주셔도 맛있고요. 마지막으로 산뜻한 그릭 요거트 소스를 곁들이면 허브와 마늘 향을 입은 바삭하고 고소한 감자구이 완성이에요. 더 건강하고 맛있는 감자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